사연베츠간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5강 동안 몽골어 중국 문법과정을 함께 강의하게 될 김희경이라고 합니다. 문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에 겁을 먹게 되잖아요. 어려울 것 같고 왠지 복잡할 것 같고 규칙을 몽땅 외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. 사실 몽골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요. 저희가 동사의 어간에 다양한 접사를 연결해서 새로운 문법들을 학습해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비교적 저희가 영어를 학습할 때 배웠던 관계대명사라든지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겁먹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강의는요. 중급 강의인 만큼 몽골어 알파벳도 학습하지 않을 거고요. 기본적으로 몽골어의 속격, 대격이라든지 몽골어의 기초가 되는 팔격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 걸음 넘어 뛰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